뉴플레이어 토너먼트, 그 마지막 승부, 파이널 라운드! 오늘의 영광을 위해 24시간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! 민호 시원을 이긴, 규현의 아이디어 뉴플레이! 선배를 듣고 이 자리에 왔다! 유나 언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! 선리, 유나를 이긴, 서현의 바른생활 뉴플레이! 파이널 라운드, 스톱! Can't touch this! Can't touch this! Can't touch this! 눈눛, 눈눛, 눈눛!